안녕! 다람양이 다람! 오늘의 발걸스는 지난 영상에서 냅다 잘라버렸던 말랑이들 되살리기입니다. 뽕뽕뽕뽕댕깡깡깡! 지난 영상에서 이 말랑이들 가지고 슬라임 만드느라고 요것들을 아주 그냥 냅다 잘라버렸었잖아? 싹뚝! 갑니다! 싹뚝! 싹뚝! 단어! 하지만 요 귀요미들! 피주얼은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터지고 잘린 말랑이들 되살리는 방법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레츠기릿! 첫번째 방법! 스탑파를 이용해서 고무줄로 묶어주기! 요 알사탕 말랑이 껍데기를 쏙 끼워줍니다. 쏙! 쏙쏙쏙쏙! 물을 부어주고 어느정도 넣어야 되지? 요정도 넣으면 되려나? 요정도? 요정도 넣으면 될까? 요담에 비즈들을 때려 넣읍시다. 오야! 어디로 떨어지는거야?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 잠깐만 이거 바람새는데? 이거 비즈들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안들어가네? 종이컵에다가 좋았어! 음! 반짝반짝! 떨어진게 너무 많은데? 요기에 비즈들을 넣어주고 파란색 색소 찔끔! 찔끔! 뚜껑을 탁! 완전 물바다 됐다! 히트! 아 흰옷 입고 있는데! 아! 오마이갓! 으읏! 아니 어떻게 매번 영상마다 이렇게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냐고! 얼른 고무줄로 묶어줍시다! 어! 얼른 묶어! 꽉 묶어! 꽉! 괜찮아! 다람양 괜찮아! 닦으면 돼! 오! 빨면 되지 뭐! 멘탈 부여잡고! 습습 한번 해! 됐다! 오! 오! 비주얼 봐! 알사탕 말랑이에 그것인데? 오! 근데 뭔가 물이 적당히 빠져서 딱 알사탕 모양이 딱 나온 것 같아! 오! 이것 봐! 더 예쁜데? 헉! 반짝반짝! 헉! 어머! 이 오묘한 색깔 봐! 오! 너무 예뻐!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오! 난리났어 진짜! 우와! 색감 봐! 완전 난리난리! 오! 책상 봐! 완전 난리난리! 이거 어떡해 이거! 말랑이 대설리 두 번째 방법! 짠! 바느질로 꿰매주기!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자를걸! 베개 속에서 몰래 꺼내온 베개 솜을 요 말랑이 안에 넣어줍시다! 좋았어! 종이 스피치 만들 때 솜을 넣어봤는데 이런 진짜 말랑이는 솜을 처음 넣어봐서 어떤 느낌인지 너무 기대된다! 오! 딱 맞아! 어! 이거 손에 색소 묻었다! 손톱에 뺏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꿰매줘볼게! 바느질을 잘 못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 잘 되는데? 그렇지! 쏙! 오! 좋아 좋아! 왔다가! 왔다가! 약간 말랑이를 계속 꿰매고 있으니까 뭔가 상처난 데를 치료하는 외과의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슈욱! 다 됐다! 아! 안타까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잘 보이는데 자르지 말고 뒤에 여기 똥꼬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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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같은 데를 좀 자를 걸 그랬나봐!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느낌 좋은데? 어! 근데 이 안에 뭔가 솜이 사구닥사부닥거리는 게 느낌 너무 좋아! 얘들아 이거 진짜 괜찮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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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운드 들어봐! 뭔가 약간 사각사각하는 게 약간 파도 소리 느낌 비슷한 것 같아! 우와! 너무 맘에 들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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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 속에 솜 넣는 거 강추합니다! 뾰룽! 세 번째 방법! 네! 순간접착제입니다! 천사점토에 썩! 녹은 슬라임 한 스푼! 듬뿍! 물도 조금 부어주고 썩어줍니다! 요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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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비주얼은 말랑이 속의 그것들과 비슷하죠? 우리 알파카 말랑이 입구를 벌려주시고 아! 이거 친구가 한 명 딱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썩썩썩 넣으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다람양은 혼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손가락으로 벌려! 그렇지! 이 상태로 넣으면 돼! 혼자 할 수 있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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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으! 손에 다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해 이거! 요 정도만 할까?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딱! 그렇지! 오! 으! 난리 났다! 순간접착제를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조심조심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딸깍! 좋아! 요대로 기다립시다! 마를때까지! 제발! 잘 붙어라! 제발 제발! 딱 붙어라! 짠! 이렇게 잘 말랐는데 이 다람양이 워낙에 똥손이라서 이 점토들이 이렇게 순간접착제에 묻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근데 생각보다 엄청 짱짱해! 이것 봐! 안 터져! 오! 아니 터진 말랑이 있으면 이렇게 순간접착제에 붙여가지고 되살려도 되겠다! 와우! 꿀팁! 와 이거 봐봐! 완전 원래 말랑이의 그것이지! 느낌 완전 똑같지! 이거 봐봐! 하얗게 나오는 거! 헉!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성공적이잖아! 대박이다 진짜! 우와! 너무 맘에 들어! 셋 다 너무 괜찮은데?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비록 대홍수 대참사가 있었긴 했지만 오늘의 말랑이 되살리기 대성공! 슉슉슉슉슉!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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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쫙! 나는 말랑이만 보면 이게 너무 재밌더라!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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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진짜 비주얼 우와! 너무 예뻐! 안녕!